이번 시간은 남자인물입니다. 네. 1973년 73년 개축생 4월 9일생이에요. 4월 9일생 얘 이름은? 이름 안 됩니다. 안 돼? 네. 성도 안 돼? 네. 이 사람은 구설이 많아요. 좋은 것도 반이면 나쁜 것도 반. 올해 운으로 보면 올해 운은 과연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제복은 들어져 있고 제복은 들어져 있는데 머리가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정치합니다. 아니 근데 어찌됐든 정치이든 뭐든 이 사람은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뭐라 그럴까 이 사람 생긴 게 약간 호리호리하게 생겼어요? 네. 어? 네. 성격이 좀 있을 것 같고 되게 예민하고 어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 같은 그래서 올바르다 안올바르다 이거를 논하기 이전에 정치판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녹밥을 먹을 수 있고 지금도 먹지만 더 관직에 크게 올라갈 사람으로 들어와 차세대 앞으로 유명주로 말하면 대통령까지는 해먹지 않을까 진짜요? 지금 50대잖아 50대니까 쉬운 한 일곱 육십 안쪽으로 일곱 여덟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언제지? 27년도에 했어요 27년도 이번 파스 말고 다음 파스 정도는 기대해보지 않을까? 빠르면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예리하고 독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3월생이니까 머리가 비상해 똑똑해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이 세 가지가 딱 나와 대통령 똑똑하다 어? 예민하다 이렇게 나와요 독사같이 보여 이 사람 근데 올해는 구설도 많이 타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어?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누구 말에 휩쓸르고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날렵한 행동과 어? 앞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척하지만 이 사람 내근지는 아주 독사 같은 데 있어 한 번 물으면 안 나 어? 그런 게 있지 이제 하여튼 이 다음은 그 다음에 좀 큰 관직 끝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지금 양녀 7월달에 승진? 약간 이런 기운이 있나요? 이 사람? 올해 약해 이번 달? 응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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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워요 무슨 승진? 그니까 어떤 대표가 되는 자리가 있어 응 밀릴 수 있어 진짜? 응 거의 되는 거라고 보는 거 같은데 그래 그래? 그러면 되겠지 근데 나는 안 되는 걸로 보여 봐봐 내 말이 틀린지 뭐 되는 거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나는 이 사람의 기운 자체가 올해는 꽉 차지가 않거든 작년에서부터 조금 빠졌어 기운 자체가 운이 나쁘다 비운이다라는 게 아니라 기운 자체가 꽉 차지는 않았어 그래서 조금 낭패해서 무슨 승진인데 당대표 뭐요? 네 그거요 국민의힘의 한동훈님이에요 아 한동훈 할머니 한동훈이래요 이 사람이 저기지 국무총리 뭐지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장관이래요 한동훈님 점을 잘 찾아야 대표 승진이 될 수 있는지 승진 자 개축생의 양력으로 자고 청와드렸답니다 둘러보세요 힘들어요 진짜요? 궁점이 떨어졌어요 궁점이 떨어졌잖아요 동전이 튕겨나갔잖아 안돼 뭔가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친근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오른팔 왼팔 이 사람한테 복종할 것 같지만 그 사람 중에서 이 당대표 뭐라 그랬는데 임직원 중에서 한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사심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두 명의 음해하려고 응 하나는 기지배고 나이 먹은 기지배고 하나는 이 사람보다 젊나 또래나 하여튼 고런 고약한 놈년이 있지 응? 뭐 넋 놓고 나를 쳐다봐 이때니까 어? 이달이라고 그랬지? 이달에 이거 내가 맞추면 대박이다 어? 알았지?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